KB 세상은 모든 이 아래가 KB 한 상을 해봐 모두 함께 외쳐라 KB 한 상을 해봐 모두 함께 외쳐라 주신 우리 위해 너도 함께 외쳐라 KB 세상은 모든 이 아래가 KB 한 상을 해봐 모두 함께 외쳐라 주신 우리 위해 너도 함께 외쳐라 KB 한 상을 해봐 모두 함께 외쳐라 KB 한 상을 해봐 모두 함께 외쳐라 KB 한 상을 해봐 KB 한 상으로 으 원 적도 들어왔죠 5세트 기부 속에 역전 승으로 말아봅시다 아 자 1 여기까지 하는데 록수 이렇게 할거에요 다시한번 여기까지 와이프 때 목수 이렇게 할게 다시 한 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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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KB! 성공!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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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3,9! 자 1,3,9!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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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가 서로 가게! 누구가 빨리게! 김장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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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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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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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언 quad 바나나 urD lung 프로 TONS 남童 gel 불 불 불 은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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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볼게요 봉지 Ведь 5.5 그들은 당신이 아름다워 자 여러분 오늘 시즌 마지막 경기 정말 짜릿했던 역전식의 천사들입니다 정말 멋진 트레이블드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여러분들의 뜨거운 소원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뒤를 보고 우리 팬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제가 KB 스타즈 하면 화이팅 외쳐주십시오 KB 스타즈 다시 한번 KB 하면 화이팅 마지막으로 KB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KB KB 스타즈 자 우리 팬분들께 싸인볼을 내야 드립니다 KB 스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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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스타즈 Q 정말 열심히 응원해주신 우리 팬들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한 시즌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봉패부를 선물로 만들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이 준비해서 선교 시즌이 끝이 아닌 봉패부까지 갈 수 있도록 꼭 좋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석기 선수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 후에 우리 선수들과 프리호그 타임이 있으니까요. 지금 프리호그 타임에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본인의 자리에 잠시 착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가하시는 분들은 출입구를 통해서 이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 아쉬움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팬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고 오늘 같은 경기만 계속 있다면 우리 팬 여러분들은 KB스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프리호그 시간이 이어질 테니까요. 일단 먼저 본인 자리에 착석해주시고 잠시만 자리에 착석해주시고요. 먼저 지금 출입구를 통해서 귀가하시는 분들은 귀가하신 다음에 프리호그를 위해서 스펙크섬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프리호그 시간에는 오늘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5세트 거의 2시 3시간 정도에 연결했습니다. 선수들지 지나고 난리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우리 KB스타들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프리호그 시간 쭉 할 건데요. 단! 사진 촬영 및 사인을 유축하는 행위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이해해주신 분들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럼 이제 정돈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위에 계신 분들도 스파이크섬 쪽으로 천천히 내려와주세요. 천천히 내려와주세요. 천천히 내려서 착석해주세요. 뒷자리가 없도록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자리가 없도록 착석해주시고요. 자 모두 착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착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착석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스파이크섬 뒤쪽에 프라이전까지도 착석할 수 있으니까요. 쭉 착석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진 촬영과 싸인은 오늘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 미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폭격기가 오늘 끝나고 또 원전 관계가 남았잖아요. 남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피로 누적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다치지 않도록 착석해주세요. 착석이 다 완료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심장점과 끝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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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